오늘 뭐 찍어? 밥동이 찍어보려고 유튜브 다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직 안 나왔잖아 휴식이 필요한데 우리? 근데 열심히 해야지 밥동이? 밥동이 나한테 엄청 어려졌다 내가 재료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네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 얘기해야지 유튜브 다 잃었어 다카 다카 안녕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딱 때린 거는 편집하죠 나 욕먹으니까 탈탈탈탈탈 동고? 동고입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식재료를 준비하고 올게요 오늘의 메뉴는? 김티띠게 김티띠게 비비고가 들어간 동고표 비비디게 자 아빠 데뷔 준비하고 올게 여기 아빠랑 작은아빠랑 놀고 있대세요 들어 오랜만에 나오니까 인사해야지 카메라 보고 들어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뒤로 차렷 차렷 뒤로 차렷 차렷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도까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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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고입니다 동고가 저기 있어요 동고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김치찌개 만들어준다고 고기를 잘하는 척하면서 비협잔바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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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를 이렇게 한번 놓쳐 흘려보고 이걸로 손을 감싸서 손을 폈다고 한번 해볼게요 과연 청구가 119에 신고를 해줄지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까까 고기를 쏘는 척하고 피를 한번 흘려볼게요 피계목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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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 좀 이런거 보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약간 피 이런거 보면 좀 어지러워 어지러워 군복막두 걷잡기 개봉 고기 개봉 어? 요리요리 재료 준비 뭐? 재료 준비 어 재료 준비하는거지 필요해 조night가? 아니 아직 아직 오 그치 여러분 리얼하죠? 리얼! 있었다가 가리도 좀 붙여야 되겠어 이게 완전 리얼하죠 제가 무게 면을 이용해가지고 해봅시다 두근만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이렇게 미미미 이렇게 뜯고 웃어줘 보십쇼 어쩔 리얼하죠? 시청구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제한기력을 이렇게 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 휴지 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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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 피야 이거 어 어 어 어 피야 아 진짜 피가구? 아 뭐지? 색깔이 좀 다시 다 뜯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보급자 먹을까? 보급자 먹을까, 그러면? 보급자... 이거 하다... 응급상자... 응급상자... 응급상자 어딨지? 응급상자 어딨지? 응급상자 어딨어? 아, 빨리 응급상자... 장난가냐? 응... 아... 아, 아빠 또... 파리눈 뭐지? 파리눈? 파리눈 뭐지? 파리눈... 아... 아... 아, 봐볼게... 아, 찌어졌어... 문 떠? 아... 아... 이만큼 찌었어... 아... 아... 아, 지금 뭐냐고 그래... 피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물티슈가 붙었어... 아... 뭐, 어떡해... 그만 가야지 뭐, 여기서 뭐해... 아... 많이 찌었으면 병원으로 가야지... 아, 좋아... 바랄 것 같아, 네가 운전 좀 해줄게... 아... 이거 틀어 하러 가다가 우리 둘 다 걸러 가는데? 나 앞으로 또 뽑아보야 될게... 아... 네 김치찌개만 먹으려면 이게 뭐야... 미안해, 근데 이거 피가 왜 이래? 왜? 뭐가 왜 이래... 내 손에 착색됐어, 너 피... 너... 그럼 피가 너무 탁한데? 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 쓰레기 피만 나오네...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이거 뭐야... 으흐흠... 와...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 아까 너무 놀라서 다시다라고 그랬어... 이런 다시다가 어딨어... 이런 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와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는... 개만... 죄송해요, 여러분... 스피를 협찬해 주신... 팝밥 누님께 주신... 아예 오랜만에 플랜크 안 따겠다 수성공 죄송합니다 수성공 이마 갈게요 안녕 안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성공